햄버거 한입했는데 뭐냐? 뭐지? 왜 패티가 안 익어서 온 거지? 토마토 어이가 없네 낭낭하게 넣어준 건가? 어이가 없네, 게잭지가 햄버거 빵이 좀 이상하다 조리할 때 탄 부분 뜯었다는데 빵이 탔으면 다시 구워야지 미친놈들아 햄버거 모양이 왜 이러냐? 어? 만들다가 빡쳐서 주먹으로 내려친 건가 햄버거 사이즈가 커서 좋아했더니 뭐야 이건? 이건 너무 대충 만든 거 아니냐? 먹다 보니 이상한데? 야채 맛이 나서 보니까 패티는 어디 간 거지? 뭡니까 이게? 햄버거인가요? 콧떡인가요?